큰 창문 앞에서 오래 묵은 대나무가 쑥쑥 올라옵니다. 오죽인데 전혀 없이 굵고 씩씩한 기세를 보입니다. 추운 곳이라 어렵게 어렵게 견디는 대나무가 꽃꽃이 자라기도 힘들겠다 했는데 올해는 꽤 실하고 곧은 대나무를 보게 생겼습니다. 주인을 닮아서 대가 대같지 않다 하던 변명을 올해는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. 대나무 좋으면 올해는 주인이 닮아도 좋겠지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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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